이녀맨 오 블록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2대2 2대2 팀 먹고 구멍에 통과하는 게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연습 게임으로 시작한다 와 진짜 이거 어떡해 이게 쉽다고? 너무 어려운데? 이게 엄청 어려운데? 엄청 간단하네 나 같으면 통과할까 그걸 못하니 아 보자 오케이 댕댕이라 내가 목은 가반을 보여줄게 댕댕이너라 요로르 팀이고요 이거 엄청 쉽지 설마 이걸 통과 못하는 사람이 있겠어? 나 가만히 있었냐? 지금? 뭐야? 통과? 뭐야? 물에는 안 되었나 보네 아니 어떻게 했어? 블루티 20점 가져갑니다 야 옐로우 화이팅 화이팅 우완이 에이 너무 쉽다 이건 에이 뭐야 이게 아 이건 너무 쉽잖아 아 과연 오오오오오오오alom 식당을 열%, 뭐야 뭐야 완전 버터네 어떤가 이럴 수고 야맨이야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고 화이팅 늑대야 제대로 보여주자 아 이건 쉽네 小時으로 하자 한쪽으로 오케이 난 왼쪽으로 갈게 지금! 너네 진짜 짱짱 못한다 진짜 정말 못해 늑대랑 팀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 나도 잉영하님이랑 팀하는 게 아니었는데 보여줄 테니까 잘 보고 배워봐 공 넣기 방해하기 공 넣기 방해할 수 있네 이거? 공으로? 공 넣기 야 공으로 방해할 수 있어 오 야 콩! 오오오오 야 블루팀이 40점으로 1등? 완전 에이스! 야 잘한다? 진짜? 어디서 공 넣어야겠다 옐로우 화이팅! 화이팅! 2등만 하자고 우린 야 공 넣어 공 넣어 너무 쉽다 이거 내가 좀 뒤쪽으로 갈게 아 이거 점프하고 공 먼저 갔는데 후아! 이렇게 어? 다 미연이므로 떨어졌는데 물에 한 번 들어오고 싶었어 그래 괜찮아 우리 어차피 2등이네 요즘 덥긴 하지 오케이 레드팀이 이제 한 번만 더 성공하면 돼 우리 둘 다 성공하면은 그래도 2등 할 수도 있어 옐로우 팀만 째내자 어? 아 너무 쉽다 공 때문에 안 보이지? 공 잘 넣어놨지?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형 누워! 형 누워! 그렇지 나이스! 나이스! 야 이거 공으로 방해하는 거 너무 사기 아니야? 신선 색깔도 똑같아 오케이 레드팀이 2등으로 달려갑니다 오야마! 으쩔껀데! 으쩔껀데! 여기가 방해! 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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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보시면 안 가! 방해 방해 아 또 1등! 어? 오케이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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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쩔껀데! 로르르! 로르르 떨어졌다! 요즘 덥더라고 아 그래 물속에 풍덩! 옐로우 팀 파이팅! 우리 2등이라도 하자 파이팅! 옐로우 팀! 아 너무 쉽다! 뭐 해야되는 거야? 점프하고! 다이빙해! 과연? 지금! 으에에! 어? 둘 다 실패! 아싸! 우리 레드팀이 2등이다 어? 블루팀의 승리? 자 그럼 다음 게임은 팀이 바뀔 건데 이번 게임은 아주 무시무시한 벌칙을 걸고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꼴등에게만 벌칙이 적용이 됩니다 오케이 댕댕이란 나나 또 에이스끼리도 붙었네 아 나 지연아 무조건 이기 아 나 핑크몬이잖아 자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이기지 이 정도는 어이구 이게 점프 아니었어? 아 하지만 10점 이효앤이 복탄이었네 아니 10점 10점 정도는 괜찮아 10점 날 벌칙밖에 만들고 싶은 거야? 아냐 아냐 근데 더 못하는 팀이 있어 보자 팀 보자 어이 나 단미운영동 팀이야 오케이 여기 나만 믿어 아이 너무 쉽다 이건 이건 뭔데 근데? 이거 눕는 거잖아 누워 뭐 해야 돼? 누워 과연? 너무 쉽다 이건 아 너무 쉽다 댕댕아 잘해보자고 난 잘했어 그래? 나가 못했어 아니 다음 우리 차례 차례인데 진흙대가 고마워 야 잘해놔 진짜 야 잘해 여기 여기가 제일 폭탄이다 아이고 이거 지하 토끼 야 방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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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야 이거 어떡해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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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소 야10 strate 아 진짜 뭐해! 너도 쳤잖아! 제발! 저렇게 남탓하니까 꼴찌하는 거라고! 꼴찌하는 거지 뭐! 꼴찌하면 벌칙 받아야지! 팀워크가 없구만?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는...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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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하는... 아 정도부터 잡아!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진짜? 아 물그나무였어! 물그나무였네... 나 방금 물그나무였었는데 떨어지던데? 우리는 늘 쉬운 거 나오더라 그래 그래! 아 너무 쉽다! 그냥 이거 일자로 서있자! 그래! 공 집어넣어! 집어넣어! 집어넣도 뭐가 달라지네... 군만 쉬어도 개네요! 아 여기 신고만 나오잖아! 아 저기 운이 좋네! 운도 실력이야 멍청이들아! 맞아 운도 실력이야! 아 나 한 번만 통과하고 싶은데 이거... 과연? 지금 내 잘해라 죽기 싫으면! 내가 잘해라 핑크머리! 야 야 이거! 야 이거 한 명은 누워! 뭘 누워! 그냥 무궁화하면 사면 되잖아 일자리 사와려고! 그래! 서! 왜 거기서 물그나무였어! 아 둘이 다 떨어지려고 퍼! 너도! 너도 못 졌잖아! 네가 좀 잘했어야지! 이 팀 완전 못하는데요? 이거 뭐 숨만 쉬어도 이거 2등 하겠는데? 센성... 오케이 쉽다 쉽다! 이거 팀 잘못했어! 이거 어떡해! 이거 어떻게 해! 아주 쉽죠? 아주 쉬워요! 어? 어라? 어라? 물에 닿진 않았네... 뭐지? 이거 엑스맨이야? 하지만! 내가 한 번도 통과 못했지만 2등이다! 우리 1등이다 1등! 아 우린 뭐 대충해도 되겠구만 여쭈아 지금! 아 너무 쉽잖아! 근데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엘로우팀이 한 번만 성공하면 우리가 동점이라서 리듬해야 되는데? 야 진흙댄 잘해라! 이나 잘해라! 아 너무 쉽다! 얘네 잘해! 팀워크가 좋은데? 아 저 팀 바꿔줘요! 진흙댄 못하겠어요! 이거 전적으로 나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! 벌칙 나시구요! 과연? 제발! 아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! 일로 오지 마라! 그냥 서있는게 낫죠? 일로 오지마! 일로 오지마! 일자로서! 야 근데 안보여! 어떻게 안보여! 안보여! 아 뭐하냐! 아 뭐하는데! 아 뭐하는데! 아 뭐하는데! 얘네 진짜 못난다! 너 때문이잖아! 니가 옆으로 갔어야지! 옐로우팀 꼴찌이익! 자 옐로우팀 벌칙 확정입니다! 아 나 진짜 진흙댄 때문에! 아니 그나마 10점도 내가 낸거야! 벌칙 받으러 가보죠! 준비한 맵이 있습니다 벌칙을 위해! 오! 이겸은! 벌칙 실행합니다! 벌칙 시작! 다가가 당 accountant прид encouragement tysa ROAN 오아아 땅땅땅 빵! 땅! 속이 시원하네 그냥 속이 다시나 너 말 다했냐? 말 다했냐고 자 이제 지휘대가 벌칙을 받아볼까요? 드디어 내 차례인가? 다 갈려주세요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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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이 본인을 때리고 있는데요 본인이 본인을 됐다 됐다 자 벌칙 시작 자 이렇게 걸쭉도 받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였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좋아요 안녕